도도씨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 나민입니다 저는 앙코르 아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CM립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인 도도씨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도도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도도씨가 딸부잡지 막내딸이라 조카들도 많고 시끌시끌하면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는 화목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생일 파티 함께 즐겨보실까요 도도씨 조카들입니다 여기에 치킨을 키우신대요 닭을 닭장입니다 닭장 여기서 corruption 야 오케 오케 수상 ap 수 quan 도도씨 ОнаTV 도도씨 엄마입니다 Salz 질무ress 오늘의 메뉴는 도도씨 오늘 무슨 날인가요 생일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 생일 누구 생일 도도씨 거기서 먹어요 맛있는 거 있나요 네 네 뭔가요 예 이게 뭐 아미 생일 선물 오늘 받은 거 있으세요 네 여기요 뭐 받았어요 아 아까 그거 네네 아까 그거 다시 볼까요 네 저기요 큰언니가 선물했어요 큰언니요 네 뭔가요 명품인데 MCM 이야 이거 MCM 명품인데 안녕하세요 숙소방 자아 보보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저기 200불짜리가 있고 50불짜리 있고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예이 나이 꽝입니다 꽝이에요 형님 하나 뽑아줘봐요 오빠가 하나 좀 뽑아줘 나와요 꽝입니다 다 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기 얼마 들어있습니까?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언니라고 또 200불 이야 로나 로나 아 이것도 하나의 또 즐거움이네 아 자발 자발 200불로 보도씨 200불로 뭐 할건가요? 200불로 알뜰하십니다 알뜰하십니다 교수씨는 적응을 잘해요 네 부자되세요 고맙습니다 배고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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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